롬에서 산건데 굉장히 비싼거에요 fans 우리아들 강남의 자랑 강남의 보물 미래 대통령 시은하 우리아들 우리아들 강남의 자랑 강남의 보물 미래대통령 시은호 구경수 위주할 시간도 없는데요 지금 미술을 한다고요? 아니 엄마, 그런 소리를 선생님한테 뭐하네 아니 너 대학 가려면 이런 게 무슨 소리야 탭댄스 하는 시음 뭐야? 아 그러네 52번가 해서 어머니 그만하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요 이 아이들의 스케치북에 자신의 꿈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얼마나 꿈이 괜찮은지 한번 보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인이 직접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먼저 우리 수환이 네 자 어떤 그림이니? 이건 어릴 때 저의 모습이고요 이건 20년 후에 제가 국가대표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 꿈을 꾸고 이뤘으면 좋겠다 박수 자 잘했다 자 다음 우리 시유 한번 설명해볼까? 어머나 우리 시유가 그림을 얼마나 이렇게 잘 그린지 몰랐네 딱 보니까 이게 예쁜 엄마랑 아빠 그린 거구나 아니 엄마 화장 전 훈데? 이게 남자잖아 그래서 예상을 했던 나 뭐야 이게 사실주의 기법이죠 어머니 그만하셔도 들어가세요 A플러스 주세요 줄게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그만하시면 들어가세요 아 또 오셨네 이 반은 미술 시간에도 굉장히 소란스럽군요 아우 답답해 제가 답답합니다 마 선생님 머리를 왜 오른쪽 눈만 가렸어요 항상? 오른쪽 눈만 추워요? 왜요? 제가 추우면 안아주시고 아 손을 끼쳐 진짜 그나저나 왜 이 반은 쓸데없는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 마 선생님 어쩜 그렇게 저랑 잘 통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미술 수업보다는 점심이나 먹지 그냥 청명하구나 아니 유학 다녀왔니? 아니 매점 다녀왔는데요? 상위 1%구나 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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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한테 큐피트의 화살 쏘셨죠?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정선생님 지금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신 거죠? 그냥 어느 부위를 때리면 가장 아파할까? 이 여자 약점은 어딘가? 설악산 흔들바이인가? 뭐 이런 생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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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선생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시우가 어떻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우 정도면 명문대는 충분하죠 어머 그럼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입시 전략 좀 같이 얘기해 줄어봐요 아 수업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 선생님? 아 가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 마 선생님 괜찮아요 마 선생님? 어? 굴러떨어진 흔들바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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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제가 어머님께 딱 어울리는 시 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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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줌마씨 참 좋아하는 한 번 읊어봐라 하늘하늘 거리는 너의 모습 혀 끝으로 닿을 듯 말 듯 나의 간장을 녹이는구나 어머나,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시라고 제목이 뭐니? 이빨에 낀 시금치 나중아가 이빨에 낀 시금치 한 번 봐봐, 호부에게 아니, 엄마 좀 그만 좀 해 아니, 얘가 지금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솔직히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창피해 알아? 아니, 어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주고 어머나, 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야, 이거 어떻게 엄마 민망했나? 아, 싫어 봐요 아, 나 오늘 완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옷 잘 어울리나? 아, 동구한테 물어봐야겠다 동구야, 동구야 어서오세요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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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글딩글딩글딩글딩글딩글딩 하하하하 누나, 안녕해 안녕하세요 야, 동구야, 동구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밀리터리 룩인데 어때? 나? 고준이 같아? 음